한 주간 가장 간단한 뉴스의 댓글을 안아보는 해나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인기가수 음원 사재기 논란? 지난 8일이었죠. 김근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그룹 볼빨간사춘기, 공원소녀, 가수 영탁, 이기광, 송하예 등이 한 마케팅 회사의 작업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는 중국 등지에서 불법 취득된 개인정보로 생성된 아이디와 일반 사용자의 계정을 해킹해 취득된 아이디가 음원 차트 조작에 활용됐다면서 조작에 이용당한 국민 1,716명의 다음 및 멜론 아이디 명단을 확보했다. 대상은 1935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광범위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의 순위가 조작된 가수로 고승현, 공원소녀, 배드키즈, 볼빨간사춘기, 송하예, 영탁, 요요미, 소향, 알리, 이기광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소속 가수들은 사재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사재기와는 무관하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탁 노래 최고인데 음원 사재기 말도 안 돼. 실력이 되는데 조작해서 뭐합니까? 이거 발언한 사람은 영탁 무대를 1도 본 적 없는 듯? 소향이랑 볼빨간사춘기가 껴있다니 영 신뢰가 안 가네. 저분들은 음원 사재기로 인기 얻을 급이 아닌데. 그죠? 저분들은 그냥 내년 1등인데.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소속사가 이런 짓을 했다면 진작 한 번 떴을 거고 사재기를 했다면 음원 순위가 200위 안에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음원 사재기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중들이 많이 듣는 가수인 이기광이나 볼빨간사춘기는 어떤 증거로 사재기를 하는 건지. 그 두 분은 이미 지금 잘 됐죠? 음원 사재기는 근절돼야 한다. 용기 있는 폭로로 통해서 음원 부절이 근절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음원 사재기 절대 안 되죠. 음원 사재기는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수세 댓글도 달렸습니다. 사재기라고 지금 얘기 나오는 가수들 노래 들어보니까 노래도 고만고만 고만고만하던데 라고 아이디 도토리 키재기님께서 달아주셨네요. 그래 뭐 저는 괜찮던데 다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음원 사재기 이거 하는 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팩트만 있어야 됩니다. 의욕만 가지고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테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